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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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퍼플공주 난 앞으로 너의 소요정이 될 핑크스타야 성년이 된걸 축하 히힛 뭐야 아직 꼬맹이잖아 히힛 큰일났다 너무 빨리 나왔어 뭐 버블잼이 흩어져 버렸어 히힛 내 소요정이라면 날 좀 도와줘 내 꼬리같이 히힛 인간들이 일단 할 수 없지 도와줄게 마리링카리링카 공간의 모습으로 얍 학생이에요 학생 으이구 그래 책가방도 안 챙겨가는 학생이 여기 있었네 아 오늘 자기소개할 물건들 챙기느라고 책가방을 에휴 이 꼬맹이 다녀오겠습니다 가자 학교로 학교에 가면 인간들이랑 공부도 하고 친구도 될 수 있겠지 꼬맹아 육지에 놀러가는게 아니야 우린 버블잼을 찾아야하는 사명이 있다고 위험한 일이 있을 땐 이 레인보우 캐처에 신호가 뜰거야 네네 집중해 만약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주문을 외쳐 버블버블 스타 체인지 네 보글보글 으잇 똑바로 못해 곧 도착하는데 안 숨을거야 으잇 기억해 보글이 아니고 버블이야 으악 다 망했어 아휴 학교에서의 첫날 내 첫인사 으아 그게 뭐가 중요해 응 꼬맹아 넌 버블잼을 찾아야하니 제발 버블잼 얘기 좀 그만해 세상에 나처럼 저는 저녁장은 없을거야 내가 다 먹을거야 너무 딱딱해 아휴 지금 몇시야 으악 또 지각하면 한 번만 더 아홉시 넘어오면 큰 벌을 줄테니 명심해 으아악 뜨졌어 핑크스타 인간 세상에는 주운 물건은 꼭 주운 사람이 써야 한다는 규칙이 있거든 응 그러니까 이거 내가 써야지 뭐 으잇 진짜 그런 법이 있나 에? 너 지금 나 놀리는 거지 예 인간 세상에 마법이 없어있어 이렇게 떡하니 공주사전 2항에 나와 있습니다만 맞아 넌 공부 좀 해야 해 너 이 고자질쟁이 으악 으악 퍼블 타임 퍼블 타임 퍼브 타임 으악 부윽 시간이 오래 멈출 수는 없어 꼬맹아 어서 마법의 주문을 we可能 LizAA 으압 Ä앗 으앗 으앗 아직 회복이 덜 된 것 같아 퍼플, 조금만 기다려 퍼플 퍼플, 정신 차려 안 돼 퍼플, 정신 차려 안 돼 퍼플, 정신 차려 퍼플, 정신 차려 퍼플, 정신 차려 핑크 스타 플러, 영서 못해 뭐야 으아잇! 핑크스타! 괜찮아! 퍼플… 나 버블잼을 지키지 못했어… 미안해… 아니야… 나야말로… 항상 핑크스타 도움만 받고… 말썽만 부리고… 미안해… 알면 됐어…